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내를 베풀려 하시미요 이로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류려 하시미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네 내 눈에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에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검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추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대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은 남유다가 하나님 아닌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으려는 인본주의를 택한 것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1절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패역한 자식 2절에는 패역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묻지 하나님께 안 물었어 기도하지 않고 눈앞의 환경 따라서 인본주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선택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인본주의 선택 하나님의 뜻과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기만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와 수욕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거지요 영적 잘못된 선택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10편 91편 1절에 보면 10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해하는지를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그 하는 삶을 살아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와 심 가운데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삶을 통해서 완벽한 보호와 인도를 처음 하는 것이 이걸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행위가 끝으로 볼 때는 국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용하려는 탁월한 정치적 외교적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불신한 행위였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고 애굽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사람의 그늘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수치와 수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의 삶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런 심판의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로 20줄까지의 말씀에는 위로와 회복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30장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것은 백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시간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하신 분이고 그 예언을 반드시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어느 우상이 예언을 합니까 어느 사람이 예언하면 예언해본들 맞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예언이 반드시 성취해진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것은요 바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시키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고 기다리는 시간표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이런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사매시고 때리로 치지도 하시지만 매도 치지만은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장식의 삶장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각종 문제와 사건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상처를 사매시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지금이 아픈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아멘 은혜 난 것은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다 시킨 것을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니까요 탈복된다니까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육관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요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미러기로 하시미라 대저 요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놀랍지요 배역했는데 배신했는데 그래도 기다렸어요 한마디로 그러나 시작하죠 그러나 1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가 뭐냐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우리를 긍미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은요 정말 한 부분 한 부분에 우리의 가슴을 크게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창조조 하나님이시면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아무것도 아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와 갱신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운서 3장 8절을 구질해보면 이런 기다림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한 거요 불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불신 가족 불신 친구 불신 동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려 조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도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성급하게 뭘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농부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뭘 봅니까 모두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 그 농부는 열매 열매를 바라보고 다 넘어서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기다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있거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와 예수 사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시대적인 스윙 받는 영육관에 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라 저가 이렇게 성질이 급한 것 같아도요 엄청 기다려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가 문화센터가 세워졌을 때요 이 땅이 거의 7년 그냥 비어있었어요 그냥 비어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누가 말 한마디 들었다고 뭐 어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면 복 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인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37편 7절에 오면 따위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미국 링컨 대통령이 그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링컨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많은 실험과 실패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달리 많았어요 엄청나게 대적했습니다 링컨이 가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적힌 그 부분에 유난히 손자국과 눈물자국이 유난히 눈물자국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공격을 많이 하니까 견디질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잡고 그것이 그가 만든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결국은 뭐요 링컨 성공적 인생이 되는 통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다린다는 표현 속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불을 짓는 소리로 말며마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제는 더 이상 통곡의 삶을 단식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았지만은 돌이킨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별을 보면서 기다리라 말씀 잡고 갈라데우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반드시 성취되니까 선을 향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말씀의 의지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세상 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것 에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교육의 영적 영향 방향 맞추는 것 이렇게 될 때 영적 영향력 입히는 삶을 살게 돼요 영교의 전성도들 이렇게 말씀이 끄는 삶을 살면서 영유관의 삶의 장막터를 엮여 나가는 증거의 결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로 26절 봅니다 너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죽게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잇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력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요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무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는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풍성한 이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풍성한 삶의 회복 영적 평안 주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하 하나님께서 삶의 시며 고쳐주신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수렙기 15장 26개로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 임이라 여와 라파라고 그래요 나는 치료하는 여와 여완이라 여와 라파라 치료하시는 여와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여 조사사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런저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완 아파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결과를 그렇게 낳게 됩니다 내면의 상처는요 상처입은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미쳤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 영향을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모 밑에 살면요 부정적 자녀가 나와요 부부싸움하고 맨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렇게 그런 부모 밑에 자른 자녀들은요 자기도 몰라 부정적 부정적 그런 체질이 되어버려요 야단 맞고 자른 자녀들에게 상처가 자꾸 사여지면 어찌게 되느냐 자존감이 낮아져버려요 열등없이 찌들려 계속 집에서 꾸중하고 책마고 따지고 지적하면요 맞는데 그게 맞는데 계속해서 나는 왜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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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없이 자존감이 다 낮아져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성장해버리면 세상에 나와서 다 자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를 우리 노원장님이 YS만다 헌신 많이 하시는데 정원장님하고 이 엘리트 두 의사가 말해 앞장서서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해 영어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나 깜짝 놀리는 정돈에 어떻게 긴 문장을 다 외웠을까 야 대화하고 미국에서 하는 아이들도 할기 힘들 정도로 어린 애들이 이야 빡세게 시키는가 봐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 힘들어요 야 나 보면서 아들 공부를 너무 심하게 시키나 자기 머리 좋다고 남 애들도 막 그리시기나 대단해요 하여튼 내가 깜짝 놀릴 일이야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 이야 아버지 어머니들 집에 가면 기가 죽긴 죽겠다 아이들 저런 영어를 잘하니까 여러분 건강 내면이 건강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것도 교회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 많은 데서 준비한 영어로 한국말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엄청난 자신감 심어주는 거요 평생 못 내는 현장이에요 좀 잘 못해도 계속 칭찬해 주세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굴이 표정이 좋네 제가 밝아야 칭찬해 격리해 미국 같은 데는요 조금만 해도 퍼펙트 칭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잘했다고 칭찬해 우리나라는 들어와 남마라 지져가 집에 다지 집에 아버 엄마 잔소리 그냥 시작으로 잘 잘 때 잔소리 학교 가면서 스튜디를 맞지 오줌 안 때리지 말 그때 우리 때는 안 맞으면 이상할 정도 이러면요 이렇게 기질 당하고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쓴소리 합니다 잘 보세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 듣기 계속 지져 그렇게 지적 당하고 잘하는 계속 지져 하는 뭔가 잘못된 가시가 박 박혀 있어요 그만큼 내면의 이 상처는요 그 사람의 평안을 다 뺏어 가 이 이상한 감정과 불안을 계속 안겨 늘 불안해 별것도 아닌데 늘 불안해 평안이 없어 늘 긴장 이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깡패들 상처 많습니다 이 깡패들 그 사람들이 담대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겁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왜 꼴찌봐 쳐다보려고 본게 아니라 보였나 한번 봤더니 눈만 맞으면 확 오릅니다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눈빛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 없는 사람들은 욕해도 감동이 별로 상처 안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한마디 못 견뎁니다 밤새도록 못 견뎌요 밤새도록 잠 못 자 나를 무시해 두고 너 죽었어 밤새 칼갈지 위장병 당뇨병 밤새도록 고민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를 치유하세요 치유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신다 고치세요 특별히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는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이 하는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신명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을 어때요 환하게 비춰주신다 그 말이 어두운 부분 비춰주신다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께서 올바른 영적 통찰력을 가르쳐주시도록 도와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 이게 뭐여 속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속지 않지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속지 않지요 스스로 절대 속지 않지요 올바른 길로 기쁨과 감사 행복과 평안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인도 인도하셔요 평탄케 인도하셔요 이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요셉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말하러 형들에게 형들에게 아버지 신부로 말하러 가서 형들 도와주러 갔는데 형들이 평소 때 시기가 많았어요 요셉이 지잘났다 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잡아가지고 기에다 죽여버리자 일단 구둥에 던집니다 구둥에 던져있었는데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구둥이 꺼집어내가지고 그 형제잖아요 배달하는 형제지만 친형제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형들로부터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형들이 나를 살려다 나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려 팔아버렸어요 상처가 크겠지요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이대장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라 집에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보디바라 집에 복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들어오나서 보디바라 보니까 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바라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유혹을 피했는데 이게 모함이 돼가지고 결국 감옥 가지요 감옥에 가서 있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함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도요 요셉이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까지 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입술 요셉의 입에서 그 어떤 원방도 불평을 불평을 형들이 한 적이 없어요 장식이 45장에 오면 요셉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던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 같으면 이리 와 날 팔았지 엎드려 뻗쳐 그걸 안 하겠어요 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완전 영적으로 해석하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급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삼으시고 고체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해보시겠다는 체험적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영계 모드신 그들 삶 속에 요셉이 체험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삼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이시다 이걸 사실적으로 요셉처럼 체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주역되기를 체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부 상담을 오는 부부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서로를 향한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정관념 그것은요 한마디로 너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고쳐야 해 이거예요 너한테 문제가 있어 이런 갈등과 불화를 겪는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그 원인을 어디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아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찾는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서 상남학적 용어로서 고장난 생각 고장난 마음 그래요 고장인다고 그랬어요 비단 부부뿐만 아니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나와 다르면 틀리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다 제가 결혼줄을 할 때만 하는 말 있잖아요 롱하고 뒷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라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다 내가 하고 내가 안 맞다고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다른 거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걸 틀렸다 하지 마라 틀렸다 틀렸다 하니까 싸움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고장난 생각에서 완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건만 해서 고쳐진 생각 성령께서 고쳐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화 확장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승인받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Christ ب этом 자 결혼 지엄으로 동은 동은 아 오늘 축복 우 도 더 한국 이 итесь 그러니까 흘ы 상 Woods 완€ 싹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